공주를 안고 이르던 거, 공주만 만세를 외치면 성공. 오해요. 아니, 이거 안 됐네. 공주를 안으라고요? 공주를 안고. 안으라고 그냥 하는 것도. 나 진짜 걱정된다. 누나, 누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누나는 뭐 그냥 차라리 막히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무릎이 닿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어떻게 가? 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안 보고. 그럼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진행이에요, 진행이에요.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석진이 먼저 하세요. 야, 미달이 아니예요. 미달이 아니예요. 아이고, 나야 뭐. 너무 경쾌하게 얘기하네. 아이고, 나야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누나 진짜 농담 아니라 누나가 많이 헬스케졌네. 진짜 누나 많이 야외했어요. 우리 남편이 남고 뼈만 남았대요. 아, 진짜? 진짜 누나. 누나 참치가 아니라 다랑어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다랑어 아니에요. 누나 너무 야외해서. 참치가가 그립다. 그렇지, 그렇지. 자, 방. 참고로 누나를 제가 두 번 모셨거든요. 둘이 가마트에 오기 때문에. 아, 둘이서 했었고, 둘이서. 근데 혼자 하라는 얘기죠? 네, 네. 아이고, 이거 혼자 하세요. 뭐, 몇 킬로야? 네? 석진이 몇 킬로야? 나 76. 누나는 몇 킬로야? 별 차야. 둘이 형 나. 야. 그냥 가 площадку. 야. 어이구 뭐야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진짜 열심히 하는거야. 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거예요. Ninokneh가 진짜 물 가는 줄 아시는거예요. 교사 daughter, 나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llen고요. 누나저네, 제가 할게.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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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 됐다! 오해! 나 대단히 받아주면 안 돼? 나 그대로 그래놔! 그렇지! 그렇지!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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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야 이거 좀 치우면 안 되네? 여러분 어떻게? 왜요? 막대가자 게임을 해서 막대가자 게임을 해서 응 데이비 데이비 아 잠깐 게임 가? 가면 진짜 아 그건 아세요 아 방수만 한다 왜요? 아 그런게 어딨어요? 저는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저 동생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다른데 먼저 갔나보다 오빠 나오세요 정수야 도전해 오케이 도전 어 나 떨려 그런 떨림이 아닌 거잖아요 아 왜 떨려 야 저희들이 아니야 정신망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아 아 도전 도전 다른 거는 저를 주세요 아니 유희씨 왜 눈을 감아요? 오늘 눈을 감아요 이상하게 아 유희씨가 오빠 왜 자꾸 뒤로 가세요? 오빠 왜 자꾸 뒤로 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다시 해 왜왜왜왜왜왜왜 성공할 때까지죠? 성공할 때까지 오빠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게임 잘하거든요 자 도전 도전 어 못하겠어 어 못하겠어 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말 한 번 합시다 야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요? 불이 아니 이게 궁금해 어 아 지효는 다섯 번 하지 지효가 근데 얘가 은근히 애가 누구를 말하여가지고 그래 그 편인데 그래 아 이거 되지 Be 야 너 소리가 야 너 소리가 야 너 소리게 야 야 너 소리게 구원아 미안해 야 야 우두둑 소리가 아니 나무...